꿈복붕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꿈복붕 장날에 파는 옷같아 우와 우리 빤스 구경 좀 해볼까 여기도 빤스 구경 해보자 4개 만원이래 블랙체리도 있네 여기도 꽃도 꽃파네 폭죽하고 향하고 꽃을 판다 어머나 여기 기도하는 데가 있나봐 여기 사원이 있어서 꽃하고 향을 팔아요 엄청 많이 팔아요 길거리에서 예술대학교 건축물 보러 왔어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특별한 거 없는데요 여기는 건축물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느 건축을 봐도 다 색다를 거에요 여기는 지붕을 저렇게 다 색다를 거에요 여기는 지붕을 저렇게 다 색다를 거에요 여기가 교외 건축물인데 나는 이게 이것도 되게 멋있어요 여기 집이 할인막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공원도 인조단지 깔아놓고 공원도 되어있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으로 따라가면 좋은 곳이 나올 거 같아요 여기는 그늘도 많아서 시원해 여기가 유네스코 등재된 곳이래요 여기가 유네스코 등재된 곳이래요 아주 귀여워요 몇살이에요? 몇살이에요? 쭉 가다가 자회전하라 그랬으니까 뭐 가다보면 있겠지 우와 여기 완전 밀림이네 어우 여기 물도 이렇게 많이 나네 이게 자연이에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성이 된거야 오우 보타닉 가든에서 여기 의자에 벤치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국에서 가져온거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물소리만 들어도 시원해 물소리만 들어도 시원타 물소리만 들어도 시원타 우와 좋다 우와 이 사람들이 책 읽는 사람도 있고 내가 영어로 귀를 물었는데요 한국말로 대답을 해줬어요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내가 한국사람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 딱 봐도 알았나봐 보이나봐 한국사람이라는게 저거 무인보트다 무인보트다 무인보트가 많네 무인보트가 많네 오호 와 좋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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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시연꽃이야 가시연 가시연인데 여기는 왜 가시연이 이렇게 작아? 우리나라는 엄청 큰데 오우 여기도 가시연꽃이 폈다 아 진짜 여기 가시연은 우리나라에 쟁반만 해 어 여기 가시연 수련도 많고 근데 여기 너무 멋있어요 오우 오우 되게 멋있다 아우 난 이런 곳이 좋아 역시 숲이 좋아 아우 귀엽다 꽃이야 열매야 이거 너무 이쁘다 저우에서 축 늘어졌어 우와 우와 이거 뭐가? 우와 나는? 오우 멋있다 오우 보타닉 가든 올만하네 아침에 일찍 도착하면 제일 먼저 보따리 풀어놓고 보타닉 가든 와야되겠다 그치? 오우 너무 좋다 아우 오우 오우 여기 동굴이네 하하하하 아이들이 하하하하 어머 우리 초코 같으네 우리 초코가 왜 여기 와있어? 어? 우리 초코가 왜 여기 와있어? 하하하하 오우 네 아우 오우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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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걸 배경으로 요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사진들을 찍는 거야 요렇게 오우 예뻐요 어머 이 나무는 뿌리가 가지에서 내려왔어 가지에서 뿌리가 내려오네 세상에 이거 봐 우와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우와 개떼야 뭐라고 물어봐야 되지 이거 어 어후 신기하다 2층 버스 타고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영상 찍고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완전히 내가 운전해서 가는 거 같아 2층 버스 2층 버스 너무 좋아 오우 2층 버스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메뉴 주문을 하는데 우리가 먹고 싶은 바쿠테는 매진 됐대요 솔드아웃 됐대요 그래서 다른 거 시키려고 하는데 뭐가 좋은지 몰라 근데 현지인이 미소토가 맛있대요 베트남 쌀국수 같은 거 요게 베리 딜리셔츠래 하우 딜리셔츠 하우 딜리셔츠 맛있어 맛있어 땡큐 미소토 주문 나왔어요 한번 맛을 먹겠습니다 음 음 음 맛있다 음 맛있어요 오늘 메뉴는 어제보다 좋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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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든 전망대 가는데 이렇게 주셔서 봐요 뭐 한 10명씩 보내는 거 같아요 이렇게 주셔서 가요 이렇게 주셔서 가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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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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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층에서 바라보는 마리나베이 입니다. 저 아래 가든스 바이더베이가 저 숲속에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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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 있는거 한번 땡겨볼까? 엘리베이터 타는데도 몰라가지고 지금 계속 몇바퀴 돌고 있어요 어디서 타는지 모르겠어 아까 왔던 데잖아 어디야? 어? 보면 너무 웃긴다 어? 여기는 20층입니다 20층에서 보는 뷰는 어떨까? 정원 가든 여기가 20층에서 내려가서 이렇게 찾는데도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은 좀 만졌다 가볼까? 하하하 하하하 고정에나 하하하 네 여기가 voir 수영장 네 한 번만 물었던데 곳곳에 벤치를 해놨네요 어 여기서도 마니라벨이 조금 보이네 반쪽 보여요 반쪽 여기가 18층 17층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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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